영등포구 SNS 구정홍보단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구에 관심이 있고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는 위초길로부터 1년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콘텐츠 제작과 구공식 SNS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채택기사의 원고료 지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 표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홍보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0월 14일까지 영등포구 관련 콘텐츠 한 건과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